다음에 동방신기가 또 이곳으로 올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주실거죠? 그때는 엄청난 노래를 부를지도 모르니까 여러분들 기념 많이 해주실거죠? 아 분위기가 너무 고조되는데 사실은 다음 곡이 마지막 곡입니다 마지막 곡인만큼 사실 어떤 음악을 할까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동방신기의 명곡이 많아요 Hug은? 믿어요 오정만합? 간중! 간중! 쓰리쓰리 그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요 영어로 말씀드리기는 알거같아요 못하는 영어지만 그래서 마지막 곡 우리 노래 듣고 싶어요 저희는 이 영상이 없으니